여기 민자예요. 민동산이에요. 입어야 돼? 이따가 우리가 데코해요. 그러면 데코하기 전에 전화해보자. 영상통화. 동생이 머리 짜놨을 때 됐으니까. 우와. 우와. 나 이거 하고 싶어요. 너 전화하다가 피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만듭시다. 그래. 고. 시윤 떨지 말고. 시윤. 알았어. 효연. 다음은. 효연이. 응급이 긴장된다. 누가 어긋나서. 효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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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안 되겠다. 이거. 이거 좀 끄지 말고. 안 넣어. 이거 잘한다. 녹혀 올게요 이거. 이거. 이거 동그랗게 둘러면 약간 식상이. 야. 이거 다 하는 거야. 진짜 산 케이크로 생겼어. 이것도 써야되는데. 괜찮아요. 그럼 내가 밭을 이걸로 써 놓을 테니까. 글씨를 써야 되면 그냥 여기다 쓰는 게 예쁘겠다. 그래. 그럼 난 그럼 테두리만 해. 테두리만 해. 누구 누구 누구? 야. 야. 애기 안 할 때도 팍 이렇게. 전화다. 전화. 써니. 와아앙 얼마 되지? 와아앙 모여서 울지면 안돼!!! 야 아이들아!! 어! 너무 귀엽다 알겠어! 말 걸 Pictures 아저씨가 아니야 알았어!! 애기 울어? 불어? 어이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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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빠 계란하나 아니 으응 아 너무 어물어요 잘 나오는지 봐주세요 맛있다고요? 오! 물이다 물 물 물 잘 나와 맛있어? 맛있어 소울아! 소울아! 왜? 그건 이제 못 쓰는 거 괜찮아요 두 개나 돼있어 언니 개인 전용으로 너 다 먹어야지 진짜 너무해 너네 나랑 뽕뽕도 하면서 아니 경찰에서 먹어야겠지 경찰에 퀵을 어떻게 먹냐?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믿다 야 이거 퀵을 짜는 모양 봐라 야 이거 제대로 꺼내야지 너 이거 꺼는 사람 누구야? 유리 수영이 수영이 일단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를 먼저 쳐야 된다 응 유리야 널 캡티브라이스데이 사양 응 너무 식상하지 않아?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귀빠지면 축하 그래 그래 축하 귀빠졌다 응 우선 사바스야 응 야 야 야 스템을 해야 돼 스템을 해야 돼 야 나 왜 자꾸 그래? 나? 응 날 장갑으로 쳐자 아 진짜? 그럼 내가 스템지 그럼 스템을 가져다 야 여기 누가 붙어? 빵 보여 빵이 모인다고요? 그럴 때 뿅 뿅 여기 돼서 그럴 때 뿅 여기다 그럴 때 뿅 야 그럴 때 뿅 야 언니가 여팠다 빵 모이는 거 언니가 여팠다 왜냐면 야 너는 최수영 네가 꽂는 것도 그럴 땐 뿅 아니 너무 많아야 돼 알았어 야 니가 꺼낸 거 왜 니가 꺼낸 거 내가 꺼낸 거 아니냐고 우린 우리가 대사는 잘못한 게 과일이 밑으로 가고 글씨가 밑으로 올 거야 과일 산에 갈라서 글씨가 안 보여 여기로 꺼봐야 돼 야 근데 걔 진짜 예쁘다 그치? 야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아 근데 진짜 예뻐 얘들아 우리 센터 왜 잡았지? 케이크 센터 워크리즈 중요해 케이크 센터 워크리즈 중요해 유나 끝까지 그거 해야지 예뻐 예뻐 진짜 이제 잘한다 야 이거 뭐야 아 야 이거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이게 아 아 초콜릿 넣자 우리 아니야 응 자 완성했다 나 일단 이제 냉장고에 응 냉장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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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차 뭐 갈두기 그냥